이번 7월 24일에서 26일까지 KGC 2017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카고에서는 45명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세인트 루이스에서 저희 시카고 KG의 보이스와 함께 참여를 원하는 우리 3명의 참가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8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 정가, 미국 정치의 핵심인 워싱턴에서 지역 의원들을 만나 나가면서 우리 한인 사회의 이슈를 전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KGC는 저희 시카고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미 전역의 다른 주들에서 많은 단체들이 참가해서 우리 한인들의 어떤 지역 이슈를 DC에서 모여서 전국적인 이슈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벌려나가는 우리 미 전역의 한인들의 어떤 권익신장 활동을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3일간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날은 주로 이제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미 참여 운동이란 무엇이고 의원들과 어떻게 만나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이런 이슈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고요. 25일 날은 하루 종일 국회의사당이죠. 나가서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우리 한인 사회의 핵심 이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미리 의원들에게 방문 그리고 미팅 신청서를 보내놨고요. 저희가 또 하루 종일 의원 방문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는 모든 참가자들 그리고 저희가 초청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이 진행되게 됩니다. 약 600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도 일리노예에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다행히 현재 4명의 연방항원 의원이 참석을 하겠다고 저희하고 논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도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조기투표 이후로 조기투표에 참여해 자원봉사로 참여했던 저희 학생들이 모여서 KVC 유스클럽을 만들었고요.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첫 번째로 학생들이 한글투표용지 캠페인을 좀 이어받아서 쿡 카운티 커미셔너 그리고 쿡 카운티 모드 프레지던에게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한글투표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편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왜 한글이 투표용지가 필요한지를 강조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디오화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쿡 카운티 모드 프레지던과 만나서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한글투표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행됐고요. 최근 들어서 또 진행된 것은 우리 한인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좀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사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우리 한인 유권자가 정확하게 몇 명 있는지 그런 자료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1만 2천 명의 한인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학생들이 열심히 전화를 걸어서 실제로 그 유권자가 존재하는지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2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4,400명으로 리스트가 정리된 상태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종교기관에 가서 우리 한인 유권자 찾기. 그래서 한인 유권자들의 어떤 서명을 받아서 그 받은 이름들을 저희가 정리한 리스트에 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청소년 클럽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 한인 사회의 어떤 이슈를 이해하는 차세대들을 키워낸다. 사실 차세대 차세대 이런 말은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한인 사회를 이해하는 그리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 리더를 키워내는 이런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한인 이슈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을 가지는 그런 이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한인 뉴스 프로그램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미국 뉴스에 북한 핵 개발 문제가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새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연 미국의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예측 불허가 되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K-보이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북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좀 더 평화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한반도를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는 속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좀 의원들과 만나면서 그리고 편지로서 좀 전달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에게 북핵 문제의 어떤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가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이 또 트럼프 정부에 그러한 요청을 했었고요. 또 미국 민주당 소속의 의원 64명이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트럼프 정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대립구도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최대한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한 속에서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좀 모색해보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이제 새로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또 더욱더 활발한 무역교류가 될 수 있게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는 기회에 미 의회에서 좀 합동연설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요청을 저희가 브래드 시나이더 의원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이 좀 너무 급한 시간 내에 준비되다 보니까 합동연설을 잡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짧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은 성사가 되지 못했지만 차후에 다시 정상회담이 진행될 때 이런 부분은 좀 다시 논의될 수 있게끔 저희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 한인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북서부 서버부 지역에 새로 연방 하우원이 된 라자 크리시나모리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처음 모이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 한인 사회의 어떤 이슈들 이런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이민개혁 문제 그리고 헬스케어 문제 그리고 북핵 관련 문제 이런 부분들을 라자 의원에게 전달했고요. 라자 의원도 이제 처음에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에서 커뮤니티의 어떤 얘기를 듣고자 하는 좀 정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만나 나가면서 관계를 좋게 한다면 저희 커뮤니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케어의 보이스는 참 전국적으로 봐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케어의 보이스의 모범을 타 지역으로 전파하자 특히 우리 케어의 보이스가 위치하고 있는 이 중소부 지역에서 이러한 노력을 좀 확대해보자는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세인트 루이스를 방문했었고요. 올해도 중소부 지역 분들을 초청해서 KHC 준비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에서도 오시고 세인트 루이스도 오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한인 권익신장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배울 수 있었고요. 이번에도 같이 KHC 워싱턴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DC 행사뿐만 아니라 갔다 와서도 팔로우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소부 지역에서의 어떤 한인 권익신장 활동을 위해서 K-보이스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소부 지역에서의 어떤 활동 확대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 8월 달에 미네소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지역 분들에게 어떤 권익신장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워크샵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Jones Jones Kent mold 및 그 숙illa squishy 구